안녕하세요. 울산큰액의 김현정입니다. 찌민 치아리자입니다. 공도산 치아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역시 짬바이브에서 나오는 키브림. 키브림 렛츠. 저희는 지금 웰컴 이벤트를 하러 가고 있어요. 40분부터 웰컴 이벤트가 진행될 거고 저희는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 입장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 되게 맛있어서 넘기 전에 하는 엑사이팅 공연을 준비할 겁니다. 저희 팀의 유일무이한 금발 처리도. 28세의 양갈래를 해서 부끄러운 유넷집. 29세이지만 29세. 28세라? 다아야. 안녕. 키가 190m라 했나? 근데 몸무게가 17kg래. 귀엽다. 카메라에 미터로 가득 찼어. 귀여워. 안녕. 조심해요. 저희는 이제 웰컴 이벤트를 할 겁니다. 아 뜨거워. 아 근데 그전에 마스크를 받아야 됩니다. UH 샵에 오시면 이렇게 작은 자리에 쓴 거. 이게 어린이 내가 쓴 거. 그리고 이제 성인용은 이쪽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머플러들이 예쁘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현대건설 데이다 보니까 특별한 이런 엠블럼이 박힌 티셔츠도 판매 중인 것 같아요. 그거 저희는 안 주시나요? 그리고 유니폼도 준비되어 있어요. 핑크닝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노란색도 예쁘다. UH 샵에서 다양한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 일하러 갈 시간. 육성은 안 되지만 박수는 되기 때문에 짝짝짝짝짝짝 콜! 짠 현대! 이제는 육성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니 굴삭기가 있는 곳으로 가볼 거예요. 오늘은 현지건설 데이니까요. 이렇게 미니 굴삭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 봐도 됩니까? 우리 아빠가 타는 거 봤지 봐. 이게 타킨 처음이네. 어때요? 저 멋있는 신경선 같나요? 이게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은혜야 거기 바가지에 타 봐봐. 가자. 고장까지 가자. 룰루! 또! 현대건설 기계 브랜드 데이를 맞아 저희가 이 미니미한 굴삭기도 만나보고 울산큰이에게 경기 전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따가는 경기 중의 모습도 보여드릴 거지만 오늘 이 브랜드 데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현대건설 기계에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경기가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울산큰이에게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게요. 울산큰이에게 화이팅! 울산큰이에게 화이팅! 현대건설 기계 브랜드 데이를 맞아서 미니굴삭기를 선물로 드린다던데 이게 진짜 굴삭기인지 아니면 미니어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있으면 근데 어디다 쓸 수 있지? 집에 정원을 가꿀 때 쓸 수 있나? 이거 그건데 선수들이 입장할 때 쓰는 거. 어디 가세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친구들이죠? 정말 신기한 걸 찾았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전달식 같고요. 너무 귀여워. 우와 신기하다. 금세에 굴삭기가 있길래 신경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익사이팅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조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 안녕! 경기 전 익사이팅 공연을 하고 선수 소개까지 마친 상태고요. 곧 있으면 경기를 시작하는데요. 도톡축이 터진다고 해서 도망왔습니다. 쭉 너무 무서워. 간다! 아, 예쁘다! 뒷댓이 예쁘다! 저희는 이제 공연하러 갈게요. 저희는 이제 공연하러 갈게요. 열심히 공연을 하면서 전반전 끝 무렵에 나와서 잠시나마 휴식을 시험하곤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아 너무 뜨겁다. 큰 거 같지 않아 우리? 이것도 짤게요 밑에. 카메라 공기. 아 맞네. 지금은 댄스 경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데건설 기계 브랜드데이를 맞아서 골창기 미니어처를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되게 열정적이에요. 햇볕이 너무 따사로운 유네시. 이겼어요 여러분. 더운 열기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엄청 잘해준 것 같아요. 선수분들 최고. 현대건설 기계 브랜드데이 어땠어요? 웃겨서 너무 됐어. 돌삭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에도 현대건설 기계 브랜드데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저희의 일상을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 경기장에서 만나요.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